소방대회장 제가 소방대회장이었는데 불이 난 발화점을 잡아야 하는 인물을 기고 저희 대원들이요 이 발화점을 잡아야지 큰 불을 잡는다는 생각에 무모하게 진입을 해서 발화점을 잡죠 세팅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을 또 피워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세트장 안에서, 스튜디오 안에서 그게 꽉 찬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독 가스를 실제로 많이 마시게 돼요 그래서 두통에 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경기 강력한 경기 자막에 적용해 주신 규모 그리우는 어떤 것 같아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